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니 군고구마 사가는 거 겁나 웃기지 않나? 진짜로 아니 군고구마 사가는 거 겁나 웃긴데 나 지금? 김치도 들고 올걸 김치 나 자체가 김치인가? 김치 지하 1층이에요? 아니에요 지하 1층까지 다시 가기 귀찮 군고구마 몇 개 된다고 이 때 한 가지 점심으로 찍어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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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서 먹어야지 질투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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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상황이 없어? 여자 신발이 굉장히 큼직히 끼지 않도록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진짜 장난아니고 진짜 깨끗하다 아니 이거를 하나하나 다 떼서 씹는 느낌? 맞죠? 왜 이렇게 깨끗해? 맨날 마트 이런 데 가다가 이걸 봐서 그런가? 내 신발 어때? 이뻥? 내 신발 어때? 이뻥? 고맙습니다. 자, 여기. 여기. 돌침대 먹어서 누구만 까먹어. 아니 근데 이거는 분명 영업 방해 했을 때인데 생각해보면. 오늘은 영어 방해인데 돌침대에서 오는 무브가 어 여기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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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높은 건데 엄마 엄마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와 개 이쁘다 엄마 엄마 이거 먹어라 뭔데? 내가 직접 조았다 엄마 이거 뭐야 여기 앉아봐라 여기에 왜 이렇게 이제 졸렸지 내가 직접 조왔는데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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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아 맞네 엄마가 오늘 찍어갔지? 와 이게 더 이쁘다 나는 이거 이건 얼마야?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엄마 우리 밥 먹자 손니에 놨는데 여기 누워도 돼? 살짝만 누웠다 일어나라고? 근데 이거 진짜 영어 방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기 봐봐 여기? 알았다 너무 쉬운 듯 배가 버텨이 그러겠다 여기 너무 좋은데?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좋다. 이거 얼마야? 650. 이거요 베개예요? 누워도 되나요? 제가 한 다음에 누워볼게요. 좋아요. 라떼터닝 너블너러면 너무 좋아요. 이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잘리는 거 아닌가? 너무 당돌하긴 한데? 사드리라고요? 죄송한데, 아 맞아. 산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해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 집에 놔둘 공간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누나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고구마 갖다 드려라 신발 높은 거 신은 게 이건데 와 나는 진짜 이런 게 꿈이거든 진짜로 2층 침대 아 여기 다른 거 와 뭐야 여기 밑에 돌 와 다시 다시 와 따뜻하게 하고 싶으면 이게 와 이거 진짜 쩐다 그러면 이걸 돌을 대어가지고 쿠션에 앉으면 이것도 아 아 이모님 제 머리 이상해요 왜? 엄마가 계속 머리 이상하다고 두드려 폐요 어디가 이상한데 위에 눌렸다고 희생 머리는 어쩔 수 없다 네 어머니 니키다 니키다 이걸 많이 한다 에센스를 많이 발라가지고 아 눌렸다고 에센스 하나도 안 발랐는데 머리도 안 감았는데 머리 안 감았어 머리 안 감았어 머리 안 감았어 아니 이게 앞머리 잘랐거든 응 그러니까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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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제가 군고구마 사왔어요 원래 빵 사오려고 했는데 빵집이 문 닫아가지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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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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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맛있게 드세요 목 맥히면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목 맥히면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목 맥히면 제가 바로 물 사올게요 흠흠흠 아 물인다 엄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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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이거 회장님 의자 아니야? 의자 앉아봐라 와 나 이걸로 바꿀래 의자 와 와 나 이거 방송할때 의자 이걸로 바꾸면 안돼? 엄마 턴 난다 턴 난다 흠흠흠 흠흠 이거 360때 해준대거든 와 와 와 이거 뭐야? 이건 얼마야? 응 응 뭐야 오 오 치과의사 치과의사 와 좋지 이거 자동이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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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뭔데? 좋지 이거 좋다 응 이거는 99만원 이거는 99만원 99만원인데 119만원? 응 와 엄마가 매사하게 하지 이거는 99만원인데 무슨 차이야? 이건 차이 아 이건 수동이고 아 이건 수동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흠 나 και please 좀 야 오늘 니가 올라오나? 모모이 앞에 나온다 그냥 아..아..잠깐만 알았다 알았다 갈게 가자 엄마 눈썹이 너무 많았다 이거 진짜 아름다워 같이 갈래? 응 아오패 으아 저의 자기네 이거는 이색이 있고 타크 브라운도 있다 이게 괜찮지? 응 고정되겠지 1번 말 고정되겠다 1번 말 2번 말 3번 말 아 이거 좋다 흔들리다 이거 그러면 근데 이거 봐봐 이게 아까 전에 이거 봐봐 이거 깜짝 놀란다 이거 하면 이거 할 때만 아 더한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치? 네 이게 나이겠다 그치? 저것도 예쁘잖아 저거는 지금 리모컨 작동하는건데 저거는 연결이 안되가지고 이 의자도 예쁘지? 나는 저번에 여기 왔었을 때 제일 예뻤던게 이 의자 이 의자 이 쇼파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 1인침대네 이거는 따뜻하다 이거는 다 가죽 아니야 이거 가죽 가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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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이고 이거 양면으로 되어있는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다가죽이 저기에 앉아있다 우리 저기에 누워있으면 안될까?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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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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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100개 누구 하셨나요? 100개 누구 하셨나요? 영국 요리사님 영국 요리사님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영국 요리사님 영국 요리사님 안 드세요 영국 요리사님 자 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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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오빠드 한입 나두 한입 고기 우리 고기 먹을까? 오빠 영국에서 배워서 그런지 너무 맛있는걸? 오빠도 한입 맛있지? 마가당 맛있어? 마가당 맛있어? 이거 엄마 물이야? 응, 나 갈래. 미용실 엄마 왜 밥은 안먹어? 옷 안입을래? 옷 안입을래? 옷 안입을래? 아, 그 입을래. 집으로 집으로 어? 자기 숱다네? 그 입으로 입어봐, 아가씨. 미씨야? 네, 입으세요. 언니 내일 방 갔다올게요. 이거 언니 갔다올게요. 네. 미용실 어딘데? 엄마 이거 해줘.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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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길거 같은데? 와, 여기 사람 끊기나? 몰라 안 끊길수도 있다. 그냥 걸어서 가다. 걸어서 그래, 계단을. 여기 계단이 있는데 아니야. 아, 이거 다. 그래 괜찮아? 응? 오빠들 괜찮아? 응 괜찮대 오빠들 괜찮아? 뭐라고? 응 괜찮대 어디서 샀어 이거 큼야팡님께서 1도 하길 기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그 녀석 오기 전에 근데 그거 안 나오나 응 오늘부터 야자한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었다 애가 나 처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야자 할 거예요 석식 먹고 가는 줄 알았어 응 야자한다 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몰라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는데 이랬거든 그럼 어떡하라고 야자할 건데 빨리 앉아 이러면서 야자했어 진짜 거기 앉아가지고 진짜 첫날부터 야자한다니까 응 아무것도 몰랐거든 나도 야자하는 줄 언니하고 안 가르쳐줬어 뭐라고요? 뭘 어떻게 쟤요? 첫날부터 쟤면은 고등학교 첫날 그 학교생활인데 바로 쟤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했당 그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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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게 아파서 틀어났네 어 응 어 벌써 싹 다 전에 각 학교에서 부탁드립니다 어? 난 여기서 혼자 밥 먹으면 안 돼 나 여기서 포배 여기 포배 여기서 혼자 밥 먹을래 어 제발 야 너 혼자서 밥이 잘 넘어가겠다 응 진짜 잘 먹을 자신 있는데 제발 나 밥 좀 먹을게 엄마 있는데 그거 하긴 하냐고 안 먹는데 뭐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야 오늘 온 김에 에이 세컨즈에서 옷 좀 사러 가자 진짜로 어 잊지마 이쁘다 야 조심해 아 아 엄마 말 들으니까 그래 보이네 어 이거 이쁘다 아이고 그만해라 왜 왜 칠성마토논 왜 칠성마토논 아 우리 이것도 먹어보자 오늘 오케이 우리 이것도 먹어보자 오코노멜 티킨 알았지 KFC 우와 난 여기서 놀고 있을게 엄마 혼자 갔다온나 난 여기서 놀고 있을게 엄마 혼자 갔다온나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기 엄마 거기에 놀고 나도 같이 있더라고 우와 너무 귀여워 애기 나도 좀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이런데 앉아서 머리 잘랐겠지 진짜로 갑자기 왜 철구업이에요? 흠 응 아 아 어 네 아 저 저 저 짝는 자 없으신데 응 근데 왜 나한테 누가 잡혀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엄마랑 같이 다닐거야 부끄럽다 엄마 그럼 나 밥먹고 있을게 밥먹게요 응 가자 우린 밥먹으러 가자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한 번만 타보고 싶은데 안되나? 안되나? 저거 하면 안돼요 VR존도 있는데 VR존도 한 번 해보면 안될까요? 맞지? 이거 한 번만 해보고싶다 진심이 저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너무 쫓아달려 보이는데 진짜 잠시만요 숨어서 틴트 좀 바르고 잠시만요 뭐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원래 저 허락받고 오늘 방송하는게 이제 잠시만요 가르마 비봉님께 또 10개로 팽글 감사합니다 배고프다 VR 한 번만 타볼까? 진짜 한 번만 타보고 싶다 이거 애기들만 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높은데 어떡해 너무 높은데 어떡해 아 이거 아 이거 밟고 올라가서 근데 너넨 어떻게 해 올려달라 올려달라 하라고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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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일단 밥먹으러 갈게요 그러면은 밥만 먹을게요 아까 포타이가가지고 밥먹어야지 당숙아저씨 우리엄마 지금 머리하고 있는데 어쩐지 누이 미모의 팡이같은 딸이 태어날 수가 없을 팡아침엄니 콕 찾아요 미쳤나봐 진짜 아저씨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아 그럴까? 엄마한테 그럼 가서 물어볼게 엄마 밥 언제 먹을거야? 아니면 그냥 오크나미 치킨 한글만 먹어보자 오크노미 치킨 띵동 띵동 저 오크나미 치킨 한개 주세요 네 오크노미 치킨 네네 여기요 드시고 가시고요 네 사인 한번 해주세요 네 손정도 걸리시고요 염소장에 대기번호도 보내주세요 네 코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팡아 언니가 소셜 포지션도 생각하며 놀아라 언니가 얼마나 창피하겠냐 딸이라도 하 아 진짜 울받게 하지 마세요 진짜로 당숙아저씨 진짜 울받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 여기 온 것도 저희 어머니 일하시는 사장님께서 직접 저 초청해주셔서 온 거거든요 네 도전 교환 이쁘네 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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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슈퍼 감사합니다 배고파 슈퍼 비님이세요 슈퍼님께서도 다섯 개로 편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여기에 대기 번호는 100번입니다 제가 오늘 100번째 손님인 것 같은데 제가 딱 100번이야 100번째 손님이 난 것 같은데 아직 멀었나 잠시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버거 세트가 4,900원인데 왜 오코노미야키는 5,000원이나 받아? 이해가 안가네 어? 야 진짜 버거 하나가 4,900원인데 왜 오코노미야키는 5,000원이나 하는거지? 치킨이어서 그런가? 아 치킨이어서 그런가? 아 치킨이어서 그런가? 아 치킨이어서 그런가? 아 치킨이어서 그런가? 진짜 이쁜데 왜 안 이쁘다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가끔씩 간종짓 하는거 보면 꼴배기 싫은 것 뿐이지만 와 너무 하십니다 와 은지 궁디 팡팡 배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와 황팡이 쟈 아 어 이 와우 와우 치킨 먹네 저 친구는 먹어볼게요 이게 뭐야? 비닐이네 타쿠야끼 냄새가 나 타쿠야끼 치킨 타쿠야끼 맛있다 맛있는데? 아저씨 화나셨다 이게 치즈인가 보네 콜러가 있는게 이거는 고소진가? 고소스도 있는데요 예예예 그러나 정리해가지고 엄청 죄송하고 정리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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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오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와 우와 맛있는데 당송 아저씨 고민해주라고 왜? 내 막 멸혈도 아는데 나 여려야한테도 구매 안좋아 어 예 어 그렇지 무슨 맛있네요 그래서 베이컨 스테블리스 통화도 있고 와 베이컨도 있네 베이컨도 있어요 통화했다고 방금 전화왔네 어 예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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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 치즈 치즈 이거 루이카뽀이에요 골고라 골고라 먹었네 골고라 종료 건네 이제 사라 Sis 담기가 Coming 스프라이트 스프리트라고 해보니까 스프라이트 세트에요 세트도 있어요 여보세요 헐 대박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어 요청하셨습니다 오 너무 짧다 약간 뉴욕거 같지 않나? 지금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양파 좀 올려가지고 먹어야지 양파 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158이거든요 아저씨 제가 무슨 뭐 땅에 붙어다니니까 150 안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와 버섯 꽂은다. 버섯 개최다. 버섯을 콩치가 상 이렇게 콩까지 마세요. 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요거 요거 제목 좀 왔어요. 한 기초로 해가지고 이럴을 할까요? 야 김부선 리액션 그건 할 때마다 사람들이 치켜놓고 영정강 영정강 이래서는 못하겠다. 떡볶이 아줌마 리액션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일단 내가 한꺼번에 보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고 내가 같이 추리가지고 내가 같이 추리해가지고 내가 직접 정리해가지고 내가 너무 야하게 변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야하게 변해서 그런가? 약간 느끼하다 그제? 네. 조금 느끼한데? 너무 느끼하다. 리달야 진념 그래도 한글로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 무비오빠랑 그냥 진짜 친한 친구 친구? 친구? 친한? 그냥 제 고민 상담소에요. 무비오빠는 근데 예쁘다. 그럼 кус지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정말 맛있어. 치킨과 함께 먹어야지 마지막엔 쓰이야맛글뱅글뱅글뱅글뱅글 맛있는데 근데 한 번은 사먹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아닐 것 같은데 한 번은? 저 투투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부터 부터 끓이는 거 투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팡이 분리수거 대충하면 신고한 거예요 아저씨 또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저씨 진짜로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어요 아 진짜 열받게 하지 마세요 보세요 플라스틱 식기 여기다가 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상자도 여기 버리라 해가지고 여기 다 버렸거든요 와 백화점에 있는 거는 진짜 세련된다 소화기도 맞지? 백화점 소화기는 진짜 세련됐다 인정? 존나갖고 이런댔다 뭔가 존나갖고 이런댔다 뭔가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이 더 보세요 오늘 학원 쉬려고 오늘까지만 쉬려고요 네 왜냐하면 발레학원 원래 원장님한테 배웠는데 원장님 안 하고 다른 선생님 오신다 해가지고 그 두려움 약간 새로운 거를 접하려면은 약간 두렵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안되나 발레 끝까지 해가지고 토슈드 신고 아마추어 대회 나갈건데 계속해가지고 입냄새 날 것 같으니까 목캔디 먹어야 아 띵 오빠도 먹을래? 오빠도 먹을래? 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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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놈의 하욥 bui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엄마 이런 거 안 먹어. 엄마, 엄마, 엄마 머리 자르고 있는 거 보러 오는 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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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한글자막 by 한효정